이쁘다 이쁘다 어줌마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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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지? 읽으려는데 키키키키키야 정말 많이 이쁘다 사랑해요 언니 얼굴 보면 이렇게 기뻐서 행복해서 웃음이 나오시나 봐요 정말요? 고마워 그러면 웃어봐 아니 얘네 둘이 어느 순간부터 좀 이상해요 유지야 너가 여제리야 진짜 어떨지 알아요? 웃긴 얘기하면 아! 이렇게 웃다가 갑자기 막 이래요 은아는 꿀꿀 막 이러면 은아가 꿀꿀인가? 아니 내가 꿀꿀인걸요 쥐를 막 웃음소리 되게 이상하게 내고 막 아니 은아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뭐만 하면 꿀꿀 이러는거예요 은아 요즘 맛들이 또 있어요 은아 요즘 막 되게 예를 들어서 아 피자 먹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혼자 뒤에서 피먹씨 피먹 피먹씨까지 피먹씨를 정글에서 돌아온 그녀 정글에서 돌아온 그녀 정돌 그녀 정돌 그린 제가 어제 돌아왔죠 근데 예린씨 미모의 돌과 미모 상태가 정글을 다녀온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미성정 미성정한 송순 예린 어머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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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로 땡큐 중국어 일본어로 아리 가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친구끼리라고 추워가 되게 많네요 죄송한데 친구끼리요 여러분 감사해요 어 나 이상한거 잘못 눌렀어 어 됐다 아 자꾸 나 혼자 찍고 싶은데 저기 뒤에 은이들이 걸리네 진짜 아 진짜 어머니 안녕하세요 버디들 저랑에 둘만의 시간을 가져 진짜 그러면 우리 유부스 아 유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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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는 걸리잖아 아 이렇게 하나 아 아 아 언니 그러면 인정해 우린 팀이라고 안녕 버디 최유주 인정해 자꾸만 멤버들이 저의 인사에 동해본쩍 소해본쩍 하는 바람에 동해본쩍 소해본쩍 하는 바람에 동해본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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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미스 기와 걸릴 거 예쁜 표정 지어주세요 응 좋아 그 아까 그 아까 멤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오랜만에 뮤직뱅크에서 아 뭐 알아서 이쁜거 할게요 아 이쁜거 그냥 그냥 돌 돌 오늘 오랜만에 핑글탑 해가지고 설레고 했던거 오랜만에 하는 음악방송이라 너무 재밌었지 뭐야 신났어요 신났어요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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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 소원이가 막 문 뒤에 저를 가두고 근데 문제는 다 그냥 들어도 모르면 좋겠어 맞아 내가 살려줘 이랬는데 다 그냥 눈이랑 한 번 보고 가고 말할게 생겼어요 뭔데요? 은하가 은하가 넌 끝났어 은하가 아까 살려줘 이랬는데 갑자기 그거 뭐지? 예린이가 나도 조용해서 언니 마지막은 제가 저리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 자 여러분 밥 잘 챙겨드시고 우리 또 브이 앱으로 돌아올게요 두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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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언니 저 마지막 버디한테 뽀뽀하게 해주세요 다 먹어요 버디 아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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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했어 또 여기도 아